오전 산책을 마친 뒤 해가 중천에 뜨면 꽃돼지 자매는 식당 앞마당에 자리한 녀석들의 보금자리로 들어갑니다. 아빠와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하는 시간. 바로 손님이 많아지는 점심때입니다. 식당 일로 눈코 뜰 새가 없이 바빠져 아빠도 꽃님이여 꽃순이를 챙기기 힘들답니다. 한참 호기심이 왕성할 때인 녀석들에겐 지루할 법도 한 시간이죠. 가끔 탈출을 노릴 때도 있다는데요. 그런데 그때 힘좋은 꽃순이가 문 아래를 뚫고 탈출에 성공! 꽃님이도 그 뒤를 따라 우리를 빠져나옵니다. 아빠 몰래 꿀맛같은 일탈에 성공한 꽃돼지 자매. 돌담을 넘어 가출까지 감행하는데요. 어우 이 녀석들 어디를 가려는 걸까요? 이웃 계집엔 어쩐 일인가 했더니 개밥을 빼앗아 먹으려나 본데요. 그런데 이번엔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밥그릇을 지키려는 누렁이의 위협에 완패를 하고 말았는데요. 어찌나 놀랐는지 꽁지 빠지게 도망가다가 차 아래에 끼이기까지 하는 꽃순이. 덩치는 컸어도 마음은 여린 7개월 차 어린 돼지랍니다. 하지만 배고픈 돼지에게 포기란 없는 법. 먹을 것 챙겨줄 만한 이웃집을 콕 집어 찾아온 녀석들. 제철 수박을 얻어내고야 맙니다. 정말이지 먹는 건 냄새가 나는 기가 막히게 만든 돼지커네요. 마을에서도 사랑받는 인기 스타죠. 넉살 좋게 수박까지 얻어먹고 이젠 또 어딜 가려나 했는데. 집으로 되돌아온 꽃님이와 꽃순이. 아빠는 정원을 관리하느라 아직 둘의 탈출을 눈치채지 못했는데요. 이대로 조용히 돌아가면 완전 범죄 건만. 더욱 위험한 금지구역을 노리는 녀석들. 뒷문을 통해 주방까지 숨어들었습니다. 마침 아무도 없는 시간. 꽃순이가 용감하게 음식물 찌꺼기를 노리는데요. 그때. 얼마 전부터 질풍노도의 시기가 찾아온 건지. 눈에서만 멀어지면 사고를 쳐대는 통에 골치가 아프답니다. 덩치가 커지면서 더욱 통제하기가 어려워 고민이 많다는 아빠. 자기네 다니는 코스가 있으니까요. 식탐을 해서 가끔씩 거기 가서 사고를 쳐요. 근데 그냥 맛있는 것 같은데. 좌측에 공부했음. 그 뒤에 온라인까지 불구하고 또는 감사합니다.